TVN 드라마, 선제, 플라이아이, 이아, 해바라기, 최종의 단체 관람회가 열린 이날,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팬들은 시리즈에 대한 감정적 투자에 정점을 찍는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려왔다.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의 결말을 보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얼굴이 빛나던 공연 열성 팬들이 몰려들면서 공연장은 흥분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다름 아닌 카리스마 넘치는 연예인 전현무도 있었다. 이번 행사에 앞서 그는 영화 다오렌의 결혼 벌 시사회를 화려하고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는 자신의 하루가 끝나려면 멀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장소를 옮겨 해바라기 단체 관람 행사가 한창인 용산 시집이 극장에 도착했다. 군중 속에 들어서자 그는 입가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었고 팬들에게 진심 어린 애정으로 인사하며 가는 곳마다 웃음과 기쁨을 전했다. 즐거운 혼돈의 와중의 화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관중 속에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와 이미 흥겨웠던 분위기에 웃음을 더했다. 해바라기 관람 파티와 같은 행사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간직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변우석이라는 수수께끼의 임무를 둘러싼 설렘의 소용돌이를 경험한 스타는 전현무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MBC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배우 고성완도 열풍에 휩싸였다. 도레네 결혼 시사회에 참석한 그는 갓 1분 동안 변우석을 만난 자신의 에피소드를 공개해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고성완은 최근 엑스포 스포츠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을 회상하며 썬플라이 행사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자신이 팬으로 착각했던 경위를 밝혔다. 그는 다오렌의 결혼의 또 다른 초연인 줄 알았는데 관중을 보니 깜짝 놀랐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믿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자신이 곧 설렘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줄은 꿈에도 몰랐고 변우석이 직접 깜짝 등장해 참석자들을 경악해 했다. 고성완이 우스꽝스러운 오해를 토로하자 또 한 번 웃음이 흘렀고 변우석의 전염성 있는 매력과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의 매력을 입증했다. 실제로 변우석은 가는 곳마다 설렘과 웃음의 흔적을 남기며 팬들과 연예인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다. 이런 열광 속에서도 변우석의 인기는 화면 속 인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의 수수께끼 같은 매력은 소설의 경계를 넘어 팬들과 연예인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변우석의 전설은 계속 커져갔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법을 경험하고 싶어 그의 궤도에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연예계의 또 다른 파란만장한 날이 막을 내렸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우석의 매력은 시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팬과 유명인 모두 그의 카리스마의 광채를 만끽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의 곁으로 모여들면서 이 수수께끼의 스타가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한국 연예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